어떤가? 내 휘하에 들어올 텐가? 내 왼팔이 되어 볼 텐가? 영감 마님! 저희 보부상은 천년의 세월을 이어왔습니다. 나란 위를 관여하게 되면 저희 보부상의 존립은 어렵게 됩니다. 영감 마님! 다시 한번 묻겠네. 내 수하가 되어 보겠느냐? 영감 마님! 무슨 일이야? 북사당께서 오셨습니다. 내 귀한 손님들과 있으니 밝은 날 다시 오라 해라. 예! 뭐라? 마마님! 네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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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놈! 너찌 대답이 없는 게야!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내일 보자 했을 텐데 세자 저와의 신변 기도가 내일부터입니다 중전마마께서 도승지 영감하고 절차를 의논하라 하셨는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앉으시게 국사당 덕에 목숨을 건졌구나 내 며칠 말미를 줄 떠이니 다시 잘 생각해 보거라 자네 이름이 뭔가? 선두리입니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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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